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재 녹화시간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이고요 밤 10시 49분입니다 약 한 5분 전쯤에 플랜B가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청산된 롱 레버리지 그리고 가세요 하면서 올렸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살짝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도 방금 소식 전해드린 게 뭐냐면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 CPI 지수로가 6.2% 상승했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현재 더 위에 있는 이런 값을 나타냈는데요 이 발표가 나고 나서 그래서 왠지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반등을 치기 시작합니다 10시 반쨴부터 해가지고 반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은 오늘 한번 쭉 볼 텐데 한동안 제가 영상이나 라이브 안 했죠 어제 글을 올렸었는데 제가 되게 좀 감동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저를 응원해 주신 분이 다수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도 많이 누르시고 한번도 빠짐없이 구독하시는 분들 한번도 빠짐없이 본인이 생각하시고 목표하신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되게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칫하다가 약간의 욕심과 조금 더 개수 늘리고자 하는 그런 자칫 그런 생각과 행동 때문에 다 이제 다 된 밥에다 재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 같은 케이스는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가지고 있는 개수를 뭐 조금 이렇게 늘린다 그러기보다 지키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좀 뒤죽박죽 말씀드릴 건데 내용 전달 어차피 다 편하게 들으실 거니까 내용 전달이 있어서는 뭐 무리가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플 지금 뭐 잠깐 또 오르기 시작하죠 보시면은 니플 보시면 이제 안 오르는 척 하다가 아 스웰 이번에 뭐 별 영양가 없나 하다가 좀 반응을 치기 시작합니다 뭐 좋은 일이 있는지는 이제 끝나고 나면 기사로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지만은 어제 일단 나왔던 거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니까 그냥 후혹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키워드를 좀 뽑아내자면은 리퀴리티 허브라고 하잖아요 이걸 좀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제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지원 같은 거 자금을 이렇게 조달할 때 US 달러 중에 아니라 XIP를 통해 주겠다 그 자체가 XIP 자체가 하나의 송금 수단이 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에선 좋은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리퀴리티 허브 이걸 통해서 XIP뿐만 아니라 비트, 빅캐시, 라이트코인 등등 기사에서 읽으셨다시피 그런 코인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리플사, 투자한 리플사의 투자 의상과는 어떤 의상인가 여기 보시면 안드레스 홀이츠, SBA 홀딩스, 산탄델 포함한 이런 이름 있는 투자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안드레스 홀이츠 이거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영상이죠 이 영상 지금 우리가 많이 열광하는 코인들 폴카다, DXDY 뭐 또 뭐가 있었나요 여기 보니까 뭐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유행하는 코인들이 뭐 다 깔려 있습니다 이게 언급됐던 게 2018년 12월 17일 이 당시에 안드레스 홀이츠의 저 설명이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비트코인 더 떨어져서 100만원 간다고 외칠 때 여기에 이미 정답지가 지금 유행하는 코인들이 거의 다 담겨 있더라고요 여기 정답지가 거의 있었습니다 그만큼 안드레스 홀이츠이라는 곳은 대단한 곳이고요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다 성공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깔아놓은 것들, 포트폴 깔아놓은 것 거의 다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뭐 그때 했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포트폴리오 중 하나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플, 리플이다 이번에 스웨일 같은 경우는 해가 갈수록 스웨일이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저도 멤버십 분들에게 제일 개인적인 의견인지라 공개로는 좀 그래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너무 스웨일이 해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별로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른 만큼 내려서 실망한 것도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냥 쥐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이유가 오히려 더 호재들이 이미 쌓여있으니까 그 이유가 더 기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또한 말씀드린 거 이거죠 조던 벨포트 이거 이 사람 울프 오브 월스테이트 이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이잖아요 이 사람이 XRP 10달러 얘기를 했죠 이건 잘 아실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보는 거예요 누가 투자했는지 보고 또 선동적으로 누가 선동한 지도 보고 다각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리고 오늘 애플 소식은 다른 데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 또 말씀드릴 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입출금 막히나 해서 트래블 룰 아니면 세금 거둬야 되니까 지금 그렇다 해외 거래소 어쨌건데 지갑 어쨌건데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 그래? 그러면 뭐 국내 거래소만 쓸 수 있게 해버리자 해외나 뭐 입출금 다 막아 이렇게 발상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많이 이렇게 된다 빠르면 오래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던데 이렇게 되면 김프가 오를 수밖에 없죠 이런 요인으로 김프가 또 오르는구나 2017년대 중국발 뭐 그래서 거래소 금지되니까 이쪽으로 자금 썰어서 김프가 올렸던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또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를 통해서 김프가 또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올려드리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하나 좀 볼까요 지금 다들 고점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봤는데 저희 에버그린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워낙 제 스타일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투표가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투표를 했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플랜 B는 내년 2022년에 실제 불꽃놀이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한글 번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을 향해서 이제 S2F X 모델을 제시하면서 28만 8천 달러 좀 제시하고 내년에 진정한 상승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플랜 B 뿐만 아니라 얼마 전 프렉탈을 계속 갖다 대였던 그 사람 누구죠 저는 골드만삭스에 있었던 사람 갑자기 아 라울팔 라울팔 그 사람이랑요 윌리우 윌리우랑 플랜 B랑도 얼마 전 대화를 했었는데 플랜 B 라울팔 윌리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제 올해까지 얘기하다가 자꾸 이제 내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내년이 진정한 강세장 이제 3명이 지금 거의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 이건 개인적 이제 소신에 따라 행동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자꾸 내년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여쭤봤죠 어떠신 것 같냐 여러분 의견 어떠신 것 같냐 근데 에버그린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각자의 소심마다 소심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하락이 와도 하락장애가 모른다라고 인터뷰 동생과 같이 진행하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2018년 당시에도요 알트는 계속 튀었습니다 계속 튀어올랐어요 김치코인도 튀어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인지를 못합니다 나름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거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요 근데 이제 내년에 간다 어떻게 간다 해서 여러 지표를 통해서 아주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대외적인 충격이 있으면 과연 크리프토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이요 3월에 그 빔 맞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충격은 어느 금융 자산조차도 피해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지금 황달 리스크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리스크를 통해서 연준에서도 얼마 전 보고서가 나왔었죠 이런 리스크를 대외적 리스크 또 크리프토 안에서 벌어지는 잠재적 리스크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계속 평생 오른다 크리프토에서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으로 좀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건 약간 리플 희망회로적인 건데 이거 믿으십니까? 이건 제가 선동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이제 트위터에 짤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루아침이 이렇게 오른다 그러지 말란 법 없죠 크리프토 시장에서 일단 비트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뭐 여러 개 그어놓은 게 있는데 직선 형태로 그어놓은 거 여러 출세상으로 그어놓은 게 있는데 전 테크데브 이 사람 거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죠 좀 그나마 현실성이 있어서 였습니다 너무 과도한 목표 가격을 잡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처리가 돼 있죠 로그 차트에 로그 차트에다가 이런 곡선 추세선이 형성돼 있고 이 사람이 보는 것은 대략적으로 15만에서 20만 사이로 비트코인 고점을 보는 입장인데 12월쯤으로요 2013년, 2017년, 2021년 그러니까 2021년은 2013년, 17년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더블 피커 관점에서 2013년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2017년에 많은 이런 패턴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2021년을 정리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2013년과 17년의 믹스 버전이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살짝의 한 17년의 88% 유사성을 보인다 그 기사도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유사하고요 거기에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는 변형 약간 패턴이 나오겠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왼쪽에 있는 네모는 뭐냐면 9월 30일 그리고 10월 1일 가면서 이걸 이제 하락 추세에 깨고 올라왔던 패턴이었잖아요 그래서 9월 30일 맞췄던 사람은 그 사람 거예요 그 패턴이 지금도 일어났답니다 지금도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잠깐 내려오고 빨간불 보여주고 8천만원 살짝 아래로 가고 마음이 불안불안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 패턴 되게 유사하다 9월 30일 10월 1일에 왔던 패턴과 지금의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아직 그 3파에 우리가 안에 있고 그리고 더 올라가줘야 된다 이런 이제 분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다시피 8만원 5천불 정도 8만원에서 뭐 보수적으로 8만 불 8만 5천불 일단 7만 불이 관건인 것 같고 1차 관문이고 8만 8만 5천불 그쯤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3파에서요 많이들 보고 있죠 이거는 모멘텀 인디케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밑에 위에 거 말고 위에 건 비트코인 차트고요 아래 거 모멘텀 인디케이터를 보시면 하락을 깨고 올라오고 하락을 깨고 올라오고 지금 하락을 깨고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관점 이런 관점을 보면 아 이렇구나 볼링저 밴드 관점도 좀 보실 거예요 이제 모아주고 있죠 지금 좁아지고 있죠 이 간격 자체가 그럴 때 이 큰 방향성이 나오더라 비트코인이 큰 방향성이 나오더라 지금 현재 큰 방향성이 나올 때가 또 됐더라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2017년 2013년 패턴을 다 겹쳐놓은 겁니다 시장의 고점 언제인가 2021년 올해 12월 19일이라고 이걸 만든 사람은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이것도 그어놓은 건데 아 저는 33만 달러 비트코인 2번 고점 33만 달러 이건 직선 형태잖아요 아까 왜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곡선 형태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직선보다 이걸 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로그 자체가 변형된 건데 저기다 직선을 그는다는 거는 이건 좀 되게 설명이 안 돼요 특히 앞에 부분이 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다들 비트코인 그래 좋다 근데 내 알트는 어떡하냐 이제 이러실 거예요 이게 이제 알트코인 마켓캡이거든요 알트코인 마켓캡 입장에서 보는 건데 2017년과 2021년 그동안 알트코인 개수 엄청 늘어났고요 상당히 다르다 이러시겠지만 지금 이 걸어온 패턴은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현재 알트장이 오기가 그렇게 머지 않았다 머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 차트를 통해서 좌우를 비교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 이제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밑에 스토캐스트의 RSI 지표만 봐도 좀 상당히 유사하고 이제 올 때가 거의 된 것 같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비트코인 도미너스 측면 아시다시피 지금 상태에서 갑자기 알트장 크게 와버리면 도미너스가 무너지고 별로 재미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앞에 왜 비트코인을 말씀드렸냐 비트가 독주를 해서 알트코인 도미너스가 비트코인 도미너스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상당히 한 50대 이상 정도까지 50대 한 50대 초중반 최소 그 정도까지 올라가 줘야지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독주를 우리는 알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응원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봤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는 좌우 이렇게 좌우 프렉탈 이런 과거 역사적 패턴적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마켓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미 정보는 뚫었습니다 프로탈정은 이미 정보 뚫었고 말씀드렸다시피 도미너스 도미너스 올라간 비트 일단 독주하고 그 다음에 알트장 와줘야지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좀 어지러웠나요 횡설수설 할 수도 있지만 핵심 내용은 잘 전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만간 라이브는 조만간 여러분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걱정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렸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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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